2 Schönes 난 소리 어디에 공화역 빨리 찍어봐 찍었어? 응 가는 거야 응 새벽 살때의 길이야 프로젝트 길이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치?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치? 네 오 추워 이 롱 왜그래? 이거 뭐 보내줘 왜 이렇게 왔는데 왜 여기는 안 돼 어 칫칫도 있는가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 아 소를 너무 많이 오면 소를 너무 많이 찐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꼼꼼히 찍고 자 시현아 뜨거워 뜨거면 안 돼 진짜 아빠가 이렇게 예쁘네 여기 고양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고양이 없어 고양이한테는 없네 우리 시현이 엄청 크기로 알았어 알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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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모자 찌고 플러시 켜고 와야 돼 아빠 이거 옷 착려 입고 가 응 엄마 이거 입고 가 플러시 켰어 아빠 이거 아빠 찍어 아빠 잘 넣어야지 아빠 찍어 이거 펴고 할까? 응 너 그럼 동영상 기계가 따로 돼 있어서 붙일 수 있어? 응 너 딸 못하는 게 없네 한 번에라 이거 편집이 그냥 쪼금 쪼금 밖에 못해 왜 사진은 편집이 조금 달라지고 영상 편집은 처음이야 대충이야 음악 일찍 말고 음악 안 열건데 오늘 시간보고 응 내일도 올라가서 땅수 좀 데리고 가자 다리? 응 매일 꾸준하게 읽었다 해도 좋아 일단 10주 6시 14분 꼭 재미있는데 잠시만 걱정해 편집하고 그런 것 이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쵸 응 더 안먹을수 있어 뱅뱅뱅 ¿뱅뱅뱅뱅뱅 아깝게 아빠, 아깝게 두고 있는지 알겠어 아빠 전화했잖아 아빠 전화했어 아빠 전화 없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리마 와 이제 잘 나온다 앉아만 가만히 있어 나 손을 손을 가만히 있어 내가 찍을게 가 앉아 봐봐 이것봐 옛날 황소같은데? 옛날 모습